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었던 아크백 컬러 참 곱죠 입구가 오목하고 슬림해서 착용감이 가장 좋았던 가방이었어요 살짝 광택이 도는 가죽에 심플한 메탈 장식과 깔끔한 스트랩이 돋보이고 부드러운 지퍼로 열고 닫습니다 지갑, 팩트, 립스틱, 에어팟처럼 웬만한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실 소지품은 모두 들어가는 실속 있는 가방이에요 화사한 뉴 시즌 백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아크백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